안녕하세요 퀴즈모어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총 8문제로 1분 안에 3개의 단어를 찾아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찾은 정답들은 댓글로 남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찾은 정답들은 댓글로 남겨보세요. 싱싱한 첫inizi 침inci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찾은 정답들은 댓글로 남겨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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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셨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퀴즈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